001,000,000,000,000,000,000,000,000 작년에 한번 못 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온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왔는데 또 한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. 그럼 요즘 우루고 나트록스가 대세고 많이 픽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루고 나트록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메타 평가가 어떻고 또 우루고 나트록스 플레이할 때 맵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아무래도 저는 이번 롤드컵의 탑 메타는 좀 탱커 메타라고 생각하고요. 그 탱커를 뚫을 수 있는 챔피언이 우루고시나 아트록스라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챔피언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좀 탑라이너가 얼마나 잘 알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. 사실 다른 조는 굉장히 혼돈이고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KT 롤스는 꽤나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번 조에서 KT 롤스 제외하고 좀 다른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게 있다면? 사실 다른 팀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. 그냥 다른 조들은 좀 많이 비벼지잖아요. 근데 저희 조만큼은 조금 압도적으로 좀 1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,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.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팀이 없을까? 다른 팀에 있어서 다른 팀이 없을까? 다른 팀은 좀 더 잘 모르는 것 같고